로아, 엄마 노래. 로아, 엄마 노래? 로아, 엄마 노래. 아이보다 엄마가 더 신났는데, 지금? 엄마 닮아서 흥이 있어, 끼가 있어. 우리 아기도 막 흥나서 보행기 타고 다니고. 체력이 좋아하시겠어요? 그러니까 젊잖아, 서른 세시니까 저렇게 놀아주는 거지. 이제 좀 예쁘게 우아하게 추는 시간이야. 아유, 국순이 발레. 우리 집도 자주 트는 노래예요. 그 사이에 청소까지. 잘한다, 로아. 아라베크. 저것도 많이 듣죠, 태권도 노래. 엄마 알려줄게. 이렇게 올려. 잘한다. 이거 안 되겠다, 로아야. 안 되겠어. 다리 찢기 이렇게 해 봐. 다리 찢기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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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살아? 엄마, 저 언제 살아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떻게 살아? 감독님이 우셨어, 지금. 아기는 진지한데. 아이고, 아이들은 또 심각해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고마워, 로아야. 고마워, 로아야. 고마워, 로아야. 엄마가 리액션이 좋으니까 아이들도 표현을 너무 잘하고. 땅을 치고 있는데. 아유,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아, 표현력이 좋다, 저 친구. 미래에 아주 탐나는 인재구만. 오우. 로아야. 아빠. 아빠, 이따 오실 거야. 로아 부를 줄 알아? 어? 잠깐만. 아빠나. 가보자, 로아. 로아야. 이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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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야. 아니, 뭘 이렇게 사왔어? 로아야. 언니, 이거 삼계탕 사왔어요. 아니, 뭘 이렇게 사왔어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박민주라고 합니다. 신인 가수 김태욱이라고 합니다. 일 끝나고 오는 김에 아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혼자 먹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언니 밥도 좀 챙겨주고 할 겸 겸 겸사겸사 왔습니다. 메뉴 선정이 아주 좋네요. 그래. 이게 보양식의 대명사잖아요, 삼계탕이. 와, 첫 끼다. 어떻게 먹는지. 진짜? 로아 아침에 먹이면서 남은 거 조금 먹고. 어머나. 첫 끼야, 저게. 언니, 맛있게 드세요. 이거 얘 허리로 들어가려나? 응, 그렇게. 요즘 이런 거 좋아할 나이잖아요, 그렇죠? 완전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언니 살 좀 빠진 것 같아요. 나? 볼 때마다 더 마르는 것 같아. 이게 살만 빠지면 괜찮은데 살 막 피부로 처지고 근육이 일단 엄청 빠져. 근육이 빠지니까 그냥 말라는 게 괜찮다. 나 먹은 단백질이 있거든? 그냥 한 대씩 사줄게. 단백질? 단백질? 너무 좋아요, 단백질. 이건 단백질이 아니야, 이건 날개는 거야. 날개? 날개는. 분유 타기도 바쁠 때인데 또. 남자니까 좀 더 먹어. 아휴. 노래하려면 또 근육이 있을 필요하지, 또. 되게 하얀색, 되게 뽀얗아. 응. 되게 고소하고. 어, 본인도 한 잔 하시고. 어, 이거 그거 냄새야. 그 애기들 분유 그냥 퍼먹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뭘까요? 어, 이거는 저분자 단백질이에요. 사실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음식으로 채우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.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이 근력 운동을 열심히, 또 근력도 열심히 키워서 건강도 챙기고. 또 제 행복도 챙기고. 또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 책임지고.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노래하는 안솜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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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